LAC 공무원들이 연이어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면서 공무원 기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. LA경찰국은 지난 토요일 밤 12시 6분경 다운타운 육가와 스프링스트리트 인근에서 올해 36살의 프레디 세아를 음주운전과 사고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. 길세디오 일지구 LAC의원의 수석공보관인 프레디 세아는 체포 당시 메트로버스와 충돌 사고도 일으켰습니다. 또 같은 날 새벽 1시 15분경에는 43가와 맥킨리에서 27살의 프레디 토레스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는데 토레스는 마키스 에리스 다우슨 팔찌구 시의원의 필드보좌관입니다.